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의 입장 볼게요. 선왕이 예의를 제정한 것은 백성의 구별을 알고자 합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상인은 물건을 팔며 사대부는 정문을 담당한다. 농부와 상인과 사대부의 각각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예의에 따라서. 자, 을은 보시면 신은 만사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각각 소명을 지정하였다. 자, 신의 소명. 신의 소명 얘기하는 거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죠. 누구다? 칼뱅이다. 칼뱅. 갑은 누구겠습니까? 갑은 예의를 강조하는 누구다? 예를 강조하는 순자가 되겠죠. 순자와 칼뱅의 이야기. 자, 1번. 갑은 재화에 따른 욕망을 인정하는 동시에 절제할 것을 강조한다. 그죠? 재화에 대한 욕망 당연히 인정합니다. 칼뱅은 성악서를 얘기해요. 성악서.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욕망을 가져요. 하지만 그걸 뭐 해야 돼? 절제해야 돼. 뭐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2번. 을은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한 직업 생활을 강조한다. 그쵸? 칼뱅의 뭐야? 칼뱅 직업 소명서야. 직업. 그래서 신이 정해준 직업을 금욕적으로 잘 수행해라.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근검 절약하라는 거죠. 근검 절약. 근검 절약하면서 신이 정해준 소명을 시현하라. 좋습니다. 3번. 갑은 을과 달리 인위적 규범에 따른 직분의 구별을 추정한다. 인위적 규범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예입니다. 바로. 예에 따라서. 예치. 예에 따라서 나는 예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순자의 핵심은 예치. 예에 따라서. 누가 만든? 옛날 왕이 만든. 오케이? 옛날 왕이 만든 예에 따라서 직분을 안아야 된다. 4번. 을은 갑과 달리 부의 축적이 직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부의 축적이 직업의 궁극적 목적입니까? 아니. 부의 축적은 그냥 구원의 징표야. 구원의 징표. 직업의 궁극적 목적은 뭔데? 직업의 궁극적 목적은 신의 소명을 실현하는 겁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 정해준 직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직업 활동을 통해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직업 활동을 통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신이 나를 뭐 한다는 거야? 아, 좋아한다는 얘기일 테니까. 이것은 구원의 징표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부의 축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엄청 자주 나오는 거예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5번. 갑을은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각각 예에 따라서 각자 직분 열심히 해라. 신의 소명에 따라서 각자 직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스라엄 전설 Orulu 이스라엄 전설